한글검수 어느덧 극성진이 제약되었습니다 폭발은 예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폭발은 예술이다 진인가요? 어 질리언이네요 질리언 질리언 폭탄 어 아닌가 맞지 질리언 폭탄 아 저 개피 많은데 개피가 많아 어이 폭탄 어어어어어 이야아 이거 야 각이 이쁘게 각이 제대로 이쁘게 나왔네 지금 아하하하하하하 진짜 스킬 각 딱 나왔다 타이밍 이즈 나우 슉 소비 척 비 Prime 어 에엄 히 히 에엄 에엄 ㄷㄷ 만들었지 참 미쳤지 오마이갓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전투 화이 ㅋㅋ 수고하셨습니다. 이어가세요 와 죽었 죽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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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나 죽었다 너무하네 네 적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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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야 나이스 아이차 아이차 이 녀석이 무릎불쬐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제발 맞아줘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제발 맞아줘 자 바텀이네요 바텀 애쉬 세라필 렉콩 몸이 왔고 자 트렌마 잡아주고요 오 세라필 궁 대박 자 진 진 진궁 진궁 맞아줘 줄 제대로 줄 제대로 서야지 줄 제대로 오케이 어 비껴치기 비껴치기 와 와 아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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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껴치기가 되네 와 이거 각 없어 보였는데 아무리 봐도 야 이거는 진짜 각이 없어 보였는데 야 이게 각이 있다고 와 비껴치기 나이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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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Ba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